오늘 추석이잖아요. 오늘 추석인데 전기랑 또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년 내리 연속 전기랑 계속 이렇게 보냈었는데 오늘은 전기를 좀 불러서 이따가 토크온에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실제로 보고 싶어요. 전기를. 아이고 또 우리 분홍상어님께서 또 천국에를 또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월초라고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몽어스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저도 어몽어스를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몽어스를 앞으로 계속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뭐 감스트방에서도 재밌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스트 유튜브에 올리겠다. 그래서 제 또 소원이 하나 또 이루어졌네요. 저희 자그마한 소원들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감스트 유튜브에 한번 출연하기였거든요. 그래서 감스트가 이제 유튜브에 어몽어스 올리면은 제 댓글을 좀 고정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좀 기쁜 소식인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그 예. 어몽어스 해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예. 어몽어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예. 두 번째, 세 번째 유출은 창현이 했습니다. 창구라가 있기 때문에 창구라를 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 자. 그리고 비글즈 멤버들이 전부 40만 원을 전원 입금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저만 입금한 줄 알고 굉장히 배 아팠었는데. 예. 다 같이 입금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예. 고통은 서로 분담하는. 예. 음. 기쁨은 혼자 누리고 고통은 서로 분담하는. 그런. 예. 비글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새 코튜브 개떡상이더라 웃음 나오지. 아. 코튜브. 아. 이번. 올해 진짜 코튜브 잘하면. 예. 50만 갈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구독자 수 2만 명 넘어갔고요. 예. 이제 솔직히 비글즈 멤버 내에서. 유튜브. 나는 2,100개. 아이고. 나는 곤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료. 아. 시청료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예.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예. 콧박이들이 이렇게 또 시청료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예. 오. 웬일로 이렇게 또 시청료를 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예. 유튜브로 가장 그거. 뭘 많이 받았다. 수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소룡이랑 저예요. 코투성님 조아 100개. 아. 감사합니다. 수금 타임각 잡아야지 나도 시청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코투성님 조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린이아 100개. 기린이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를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재미를 좀 드리니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양심있게 싸주시는. 아주 소수의 분들이 계시네요. 예.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예. 좀 더. 여러분들 좀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저는 좀. 제가 이제 9월 달에 별풍선이 한 14만 개. 15만 개 정도 됐었는데. 예. 최저예요. 제 최저인데. 그게 이제 솔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또. 예. 우리 또. 거지견. 이 저.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휴. 어이구. 우리 또. 즐거운 주석 보내세요. 아. 우리 또 NS 황족이 또 이렇게. 와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보노보노 형님. 굿바리기. 굿바리게. 예. 굿바리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황족 앞에서는 좀 작아지죠. 예. 아.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들. 아 그거 봤어요? 이시아라 사톰이 결혼한다던데. 아이고. 시청료문화 자리잡아야 한다. 시청료문화 자리잡아야 한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AK47개를 등록하겠습니다. 전에 만들어놨던 게 있었는데. 그거 이제 등록해가지고. 4747개. 그거 이번에 생일 때. 생일 전까지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 방송 시그니처 풍선 가장 높은 게 콧바리게. 982개였는데. 이제 4747개 가겠습니다. 이거지 지금이다. 담배값 타임 가자.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성님 좋아하니 감사드리고. 아이고. 또 양양이야 또 100개를. 아이고. 이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머리를 제가. 아이고. 우리 BJ 이금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금님. 감사합니다. BJ분이신가요? 네. 우리 또 국진이가 또 200개를. 아. 너무 감사합니다. 통컴팬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이금님. 우리 국진이 너무 고맙고요. 네. 음. 그금이 좀 너무 심심한가요? 폐분한 이 신념으로는 이번 공무원 자진월북이라 생각하냐 아님 단순사로냐? 아 월북 사건. 월북 그거요? 전 잘은 모르겠어요. 예. 월북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요. 그거는. 관심이 솔직히 없었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관심이 없었고요. 네. 아 뭐 입마. 아. 여러분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 뭐. 둘 중 하나겠지. 월북 당했거나. 월북 했거나. 예. 제 정치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감사합니다. 우리 따오라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어제 펜코를 들어갔는데. 또 이제 펜코에서 그 BJ들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아이콘이라 그래야 되나요. BJ 아이콘을 등록해도 되냐고 저한테 쪽지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펜코에도 제 지분이 조금씩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 저는 좀 푸르님한테 굉장히 죄송해요. 왜냐하면 푸르님을 내가 너무 초반에 약간 좀 이렇게 트위치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약간 이방인 취급을 하긴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펜코를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 샌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통큰팬가기 감사합니다. 사업이 보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노? 아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샌푸님 감사합니다. 이거 좀 시안성 괜찮죠. 예. 요거 좀 만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원래 오늘 9시에 킬라 그랬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좀 일찍 땡겨서 방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푸르님이나 뭐 예드리님이나 이제 초반에 이제 그 트위치에서 넘어오신 BJ 분들한테 제가 약간 좀 적폐 취급은 아니고 약간 좀 이방인. 약간 좀 이렇게 예. 그 터세 아닌 터세를 좀 부렸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인반계를 많이 봤었고 지금은 이제 펜코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출받았어 왕초. 아 우리도 돌멩이가 또 500개. 아이고 우리 돌멩아 고맙다 500개. 월초에 또 이렇게 많이 싸주시니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랬는데 나중에 좀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쪽 푸르님 팬분들께서. 아이고 오늘 웬일이야 우리 팬닉다신분들이 오늘 좀 많이 올려주시네요. 오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인이답게로 우리 르니가. 이거를 조금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흐름이다 대출품들 가자. 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요걸 옆쪽으로 살짝 이렇게. 잃코만 잃고 500개. 예. 기린이야 1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웬일이야.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싸요. 아 품박연. 품박연. 예. 한초 나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 우리 이금님. 네. 역해미이신가요? 네. 이금하니까 약간 좀 이금이 선생님 생각나네요. 예. 얘는 그 아침마당에서. 이금이 선생님. 수신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다람님 또 뵙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까 네이버 들어가니까 이시아라 사톰이 드디어 결혼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아 되게 좀 놀랐습니다. 놀랐네요. 예. 이시아라 사톰이 아시죠? 고맨증. 아 킹눈. 킹눈아 진짜 고맙다. 그 지옥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우리 킹눈이 항상 형이 잘 눈여겨보고 있다. 너무 고맙고. 아 소아가님한테 쏘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소아가가 임방겔러. 돌멩이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이시아라 사톰이 씨 결혼하는 거 딱 보고 나서 나이가 지금 약간 나보다 이시아라 사톰이 몇 살이지? 잠깐만. 이시아라 사톰이. 100개. 인간적으로 소룡이랑 같은 급의 별품은 씁쓸하잖아. 코트형 가우 좀 살려주자. 아 소룡이 열심히 했는데 많이 받는 게 맞죠. 카렛동 500개. 급을 나눠요. 킹뷰 좀. 아 카렛동이 또 500개를. 카렛동. 근데 카렛동 주면 다 줘야 되는데. 나 지금 그게 퀵뷰가 그렇게 많이 없어. 오늘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드릴게요. 10개 드리겠습니다. 기린이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또 1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옆에 나오는 거 조금 수정 좀 해라 랄프야. 86년생이니까 나보다 한 살 누나네. 나보다 한 살 누나야. 시발 난 절대 안 줘. 어? 왜? 왜 안 줘? 어떤 새끼야? 돌멩이? 아 너는 절대 안 준다. 너 퀵뷰. 그래 돌멩아. 네가 좀 근데 미운 말을 그동안 많이 했잖아. 너가 이제 오늘 10등 안에 들으면 내가 바로 줄게. 근데 500개 쏜 거는 좀 약간 놀랍긴 했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돌멩아. 비 연애인 남성과 결혼을 한다. 또 1000개. 혼전 임신도 아니다. 이거 보면은 정말. 여기까지 할게. 아이고 우리 샘프님께서도 1000개를. 와 뭐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또 나이 또 나이 또 나이 또 나이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앤다이닝 감사합니다. 정말 야무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앤다이닝 고맙고요. 500개를 또 이렇게. 아 제가 또 월초 이렇게 버프를 봤나요? 또 이렇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바로 삭발식 가겠습니다. 아니 나 윗머리만 좀 남기면 안 될까? 나 윗머리는 좀 남기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내가. 내가 약간 강호동 머리가 좀 잘 어울려. 영차영차 기비터졌다. 어 내가 좀 그 두상이 이뻐가지고. 아 우리 똥띠님께서 또 백구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초는 왕초 100개. 감사합니다. 예 또 100개를. 한초는 왕초. 따라해엔. 예 따랑해엔. 저도 따랑해엔. 나이 또 나이 또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수영 소통 잘 돼서 좋다. 아 예예 감사합니다. 예. 삭발 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윗머리 좀 남겨. 해병대식으로 좀 머리를 하고 싶긴 해요. 너무 동그라니까. 졸라별로야 그 머리 비호감이야. 아니 강호동 머리 너네가 못 봤잖아. 강호동 거. 윗머리 남기면 장기 예쁜 느낌 나서 귀여운 반감된. 장기 예쁜.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자. 내가 그 잠깐만. 약간 이머리 하고 싶거든. 그런 서운해하는 표정 지으면 충전할 수밖에 없잖아. 군현 팬이야 형. 아 진짜로. 근데 닉네임은 쏘아가님 팬닉으로 바꿨네. 그래. 예전에는 참. 너 같은 이 저 뭐야. 콧박인데. 타 팬닉을 달았다. 그랬으면 바로 그냥 어. 저거 취급했었는데. 하지 말라면 하지마 좀. 이 머리 하지 말라고. 조금 앞머리. 그러니까 윗머리랑 앞머리 조금만 길러보면 안 돼. 그리고 아예 까고 다닐게 이렇게. 그게 좀 깐지날 것 같은데. 건젝 대가리. 강호동만큼 살 때면 저머리 어울리지. 지금 형 몸은 한초 컷이 딱. 근데 쏘아가 쏘 대장님 팬이라면은 나는 좋은 것 같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쏘아 쏘 대장님 팬이라면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예전에는 너 같은 애들이 변절자 취급했는데. 아 지금은 쏘 대장님이라면은 뭐. 나도 이해한다. 매력 있지. 진짜 매력 있지. 유튜브 초반 시절 그 머리. 어 맞아. 그 머리 하려고 그랬었는데. 멋져 보일다 하지마 귀여운 이미지. 성격 그 머리로 춤조질 때가 극락이야. 아 씨. 내가 근데 약간 좀 영향력이 생겼나 봐. 진짜 뭐냐면은 아까 랄프랑. 저녁밥을 먹으러. 저녁밥을 먹으러. 그 오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저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쏘아가 보단 코아가지. 아무튼 랄프랑 한 6시 7시쯤에인가. 그때 이제 그 중화요리집을 갔었는데. 둘이서 조용하게 그냥 저 유닛 짜장 두 개 시키고. 그리고 이제 볶음밥 하나 시켜갖고 이제 나눠 먹고 있었어. 볶음밥 하나를 이제. 근데 이제 딱 자리를 일어설려고 하니까. 가족 단위로 왔더라고 한 6명이. 코트 6순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근데 영향력이 올라간 게 뭐냐면. 6인 단위로 이제 가족이 와가지고. 저쪽 테이블에서 밥 먹고 있다가. 사랑해요.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근데 나는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막 째려보기. 막 계속 쳐다보길래. 나 머리 때문에 그런가 그래가지고. 머리 스타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았었거든. 근데 마지막 자리 뜰 때쯤 되니까는.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저기 제 아들이 너무 유튜브 이거 팬이라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아 예예. 그때부터 약간 좀. 그래서 따님분이랑. 따님분 안 오시고. 아드님만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그랬었거든. 요즘 좀 많이 알아보십니다. 많이 알아보세요. 뭐 이게 뭐 대단한 대수라고. 근데. 어둠이 초딩이네. 어 초딩 아니야. 초딩 아니야. 한 20대. 아 그 아들은 가족들 앞에서 코트형 방송 볼 수 있겠다. 개불한데.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 조이스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24시간 이게 비글즈 방송하고 나면은. 참 이제 돌아올 때 되면은 좀 행복해요. 예 좀 행복합니다. 예 좋지 않습니까. 어제 올렸는데 바로 20만 달이. 정말 야무지입니다. 예 정말 야무지고.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유튜브가. 저도 그래서 이제 50만 달이 가야죠. 4위 재만난 줄 아세요. 음 50만 달이 가야죠. 그 아름이 어머니 채팅 내용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어머니한테 이제 저도 좀 사랑받고 싶죠. 근데 굳이 또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뭐냐면은 이제 어거지로 어거지로 막 이렇게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좀 어머니랑 아름이랑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면서 알아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름이가 그냥 완전 공주야 공주. 근데 내가 공주 대접을 많이 못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한테 약간 좀 반감을 사는 마음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내가 공주 대접을 잘 좀 해주기가 그런 게 나는 좀 저는 추구하는 연애 타입이 그 친구 같은 관계 저는 그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 같은 관계를 좀 지내는데 어머니가 좀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우리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감성을 우리의 어떤 정서를 아직 이해 못하셨어. 나중에 좀 이해하시고 나면은. 어머니 키수님 가축이시던데. 아 맞아 맞아. K 되게 좋아하셔. 어머니가. 어머니 외모 못 보셨죠 여러분들. 진짜 이쁘세요. 구독자 70만 정도까지만 한초 머리 유지하자 코형. 계속 삭발 스타일로 다니라고.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내일. 내일 또 밀자. 내일도 3미로 밀어버리자. 금방 그러니까 조금 길면 약간 긴 상태 되면 좀 약간 아까워 머리가. 근데 할게요 일단 뭐 밀죠 뭐. 이 상태가 좀 지저분해지는 상태라서 머리수도 더 없어 보이고 막 그러는데. 예 좀 밀게 혹은 3미로. 그리고 이제 BJ들이 추석이라고. 이제 BJ들이 추석이라고 저한테. 방송 7년 보면서 지금 채팅창이며 조명이며 방송 세팅이며 제일 깔끔하고 이쁘다 이대로만 가자. 아 진짜요. 캠을 바꿔서 그래요. 예 캠을 바꿨는데. 제가 또 풀겠습니다. 예 아프리카에서 제가 이제 이 캠도 유행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브리우 인기 유행시켰거든요. 예 바로. 예 바로 이 캠입니다. 예 로지텍 스트리밍 캠. 예 요 캠 하시면은 여러분들 더 좋은 화질과 더 깔끔하고 얼굴이 좀 잘 나옵니다. 요거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뭘 광고를 받아. 로지텍한테한테 광고를 받아. 음. 스트림 캠 괜찮아요. 예. BJ분들 방송 보고 계시면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스트림 캠이랑 그 좀 제 가장 높은 사양의 그 브리우 캠이랑 차이점이 뭐냐. 브리우 캠은 약간 얼굴이 좀 누렇게 떠요. 예 그래가지고 조명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현장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얼굴이 약간 좀 황토인. 황토인관처럼 나와. 50개 팬 가입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추석이라 그래가지고 BJ분들한테 연락이 좀 왔네요. 그래도 예 저도 그래서 오늘 뭐 할까 생각했다가 이제 BJ분들한테 좀 안부 연락 돌리기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예 정배우한테 왔고요. 일단은 정배우한테 오고요. 어. 어. 정배우는 이제 전에 이제 내가 엊그저께 방송했을 때 약간 좀 정배우 깠었는데 그거 가지고 약간 형님 저 손절하신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어.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어. 네가 나 손절한다면 나도 너 손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했고요. 로봉순한테 로봇 청소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 로봉순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현질로 많이 해줘요. 저희 집에 그 안마 의자 이것도 선물로 해주고 로봉순이 이제 뒤에서 물심양면 저한테 많은 걸 이렇게 해줍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기왕이면은 샤오미 거 말고 삼성이나 뭐 LG 거 이런 거 해주면 좋을 텐데 예. 씨발 년이 아직까지 돈을 많이 안 써요. 개그튼 년이. 팝콘에서 팝콘에 돈 진짜 많이 버는데 예. 1억 사기 맞은 게 맞나 봐요. 아무튼 좀 뭐 그렇고 음. 봉순이가 이제 좀 아프리카 복귀를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사 가라고 제가 좋은 얘기 해줬고요. 이 만만형님 매니저분이 진짜 이게 만만형님이 되게 그 다른 BJ들한테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이게 뭐 이제 시킨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만만형님 그 매니저분께서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제 어몽어와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부를 일 있으면 만만형님 부를 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이런 매니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서 저도 좀 벤치마킹 해보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합방하거나 그러면은 랄프한테 매니저들한테 랄프한테 BJ들한테 카톡 꼭 남겨라. 랄프 내란 직전에 이미 일본은 국력에서 조성보다 훨씬 이았다. 예.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리고 예비 BJ 예비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그 영상 있잖아요. 예전에 노래 불렀던 영상 예비 코트 늦은 후에 이 영상이랑 뭐 이 때 이 옆에 있었던 얘 있잖아요. 뭐 이 당시 굉장히 핫고이긴 했었는데 지금 뭐 풍선도 굉장히 많이 봤고 풍투데이 한번 쓱 들어가 볼까요. 풍투데이 예. 얘가 지금 엄청 떡상했더라고요. 보니까 예비 와 그냥 9월 한정이었던 것 같고요. 아니 많이 받았네. 그래도 예. 많이 받았네. 그래서 야 이거 월별로 보는 방법 없나? 월별로? 어 아무튼 그래서 얘 굉장히 풍선도 많이 봤고 떡상하고 그래가지고 예. 원래 이 옆에 있는 오피스텔 살았는데 이사 온대 어 롯데캐슬로 이사 온다는 거야. 나 사는 아파트로 그래서 야 이거 좀 약간 부담될 텐데 괜찮겠냐 했더니 그만큼 벌었나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벌 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야무지게 저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또 롯데캐슬에 청라에 또 입주민이 한 명 더 생겼네요. 용느님, 홍구님, 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예비까지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집 한번 놀러오라 그랬어요. 뭐 그리고 아름이가 견제할 그게 없어요. 예. 저는 일편단심 아름사랑이기 때문에 예. 견제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리고 지금 아름이랑 싸웠어요. 아름이랑 지금 엊그저께 싸워가지고 예. 지금 또 이게 냉전 상태인데 음 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예. 너 상당히 잘못됐어. 라고 카톡 보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흠흠 아직까지 안읽고 있는데 예. 음 아까 유혜디님 방송 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참여자 목록에 있어가지고 제가 귓속말로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랬는데 예. 방송 볼 시간은 있고 예. 남친한테 카톡할 시간은 없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하토가님의 속일거 야발련화 기억이여 하하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또 그렇게 했다가 또 아름이 어머님께서 또 예. 노발대발 하십니다. 아 그리고 가짜사나이 2기 와 나 깜짝 놀랐어 질차선 안해놨어 근데 이제 구독은 안했는데 조회수가 48만이야 어 그래가지고 어 가짜사나이 2기 망했나 뭐야 왜 48만 밖에 안 나와 보니까 1시간 1시간에 48만 다리를 찍더라고 조회수 개넘사야 미쳤더라 하하하 시간당 50만씩 올라가 시간당 프리징 걸린 거야 그러니까 와 와 진짜 대박이더라 근데 내가 가짜사나이 또 이렇게 많이 이제 또 그 팬이라서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가짜사나이 1기 때는 좀 뭔가 약간 예능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크게 보기 불편함이 없었는데 내 시청 소감이야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자라고 해가지고 자고 딱 이제 일어나는 기상시간인데 갑자기 교관들 뛰쳐나가면서 일어나 이 개새끼들아 하면서 거기를 싹 다 뒤집어 놓더라고 근데 그게 약간 나는 살짝 보기 불편하다 그래야 되나 어 UDT가 원래 그렇다 그 여러분 재밌어요 나는 좀 욕을 어 뭔가 그런 거지 뭔가 부합 내가 길에서 가짜사나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 어차피 안 나와도 좋으니까 한 번이라도 신청이라도 해봐라 근데 내가 거기서 약간 컷을 했잖아 왜 그랬냐면은 진짜 당연히 안 받아주겠지만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그거야 나는 불합리한 거를 못 참아 어 미필이냐고 아니야 아니 실제 군대 현역 내가 UDT는 모르지 근데 실제 군대 현역에서도 우리가 더블백 메고 딱 내리잖아 내리면은 빨빨리 안 움직여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 때만 해도 내가 09년 군번이거든 나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어 욕은 안 해 어 욕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불합리한 그런 욕은 안 하는데 이런 아이 개새끼들아 이거는 좀 약간 그래서 어 뭐지 어 난 살짝 좀 뜨끔하더라고 어 드디어 도착 100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늦게 가셨네요 네 저 24살에 아 23살에 갔죠 예 특수부대는 약간 욕을 하고 그런 불합리한 걸 좀 약간 참아야 되더만 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나였으면은 뭔가 퇴소했을 것 같다 어 욕한다 욕 딱 욕이 딱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한데 왜 욕을 하세요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뭔지 알지 어 나는 그런 거를 못 참아 어 나는 그런 거를 못 참아 음 바로 퇴교지 아 물론 미리 사전에 예약 사전에 얘기가 된 내용이겠지 근데 어우 그치 바로 100급이지 그래서 나는 재밌게 봤어 재밌게 보고 오현민씨 오현민 알지 그 예전에 그 지니어스 때 지니어스 때 레전드였잖아 레전드 멤버였잖아 어 장동민씨랑 해가지고 이렇게 막 둘이서 그 1대1 배틀 뜬 것도 진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그 레전드인데 오현민씨가 그 각막이 손상된 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라서 이게 그래가지고 바로 퇴교했다더만 야 이거 좀 어 아니 근데 스포라고 하는데 스포가 아닌 게 뭐냐 오현민씨 그 소식이 지금 온갖 커뮤니티에 다 떠돌고 있어 어 다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오현민씨가 영상을 또 찍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스포라고 하기에는 기사도 뜨고 그랬어 그리고 거기다가 에이 이거는 스포가 아니지 형님들 음 못 봤다고 어 그래요 일단 못 보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워낙 근데 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가짜 사나이 자체가 그죠 에 그래가지고 이제 눈 다쳐가지고 이제 퇴교하는 거 딱 보고 아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뭐 그런 거 있고 이시아라 사토미 야 이거 진짜 우와 뭐야 아 걔가 너였어? 어이가 없더라 장난이고 장난이고 예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그니까 제가 그거 아셔야 되니까 매니저분이니까 아프리카 돌아가는 거 워낙 잘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천다리에서 시작해가지고 구천디리 만다리까지 갔었어요 어저 어몽어스가 그니까 그건 뭐겠어요 칠천디리는 유동이란 얘기에요 형님 그렇기 때문에 어 제 팬이 아닙니다 그 만식이한테 패드립 친 그 새끼 있잖아요 초반에 이건 랄프가 설명해줘야 돼 랄프야 일로 와봐봐 일로 와봐봐 그 짤 있어? 만식이한테 패드립 쳤던 새끼? 어 그걸 일단 보내주고 어 보내줘봐봐 그 짤 어 이게 그 새끼가 초반에 옛날에 그 걔 누구였지? 도배하면서 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왜 이 지랄하면서 아이디 막 60개까지 만든 새끼 어 걔 아는 사람 시간소비중 289개 죄송합니다 유유 그저 죄송합니다 어 시현이 시현이 단치 귓말로 창의적인 욕과 패드립을 너무 그러니까 그거 유동이에요 예 그거 유동입니다 형님 예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돼요 예 네 네 현혹되시면 안 돼요 시간소비중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좀 저 만식이가 약간 예 예전에 그 외상호 스트레스 그게 약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되게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저도 청개 쌌는데 또 이렇게 돌려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는 재미가 없네요 돌멩이가 163개 아이고 우리도 돌멩아 너무 고맙고 황족 비켜나와 여기 올라가려고 오늘 그래 그래 습아르미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어제 그 패드립친 새끼 있잖아 그 새끼는 내 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연이랑 같이 블랙됐던 그 원년 블랙 멤버에요 근데 제가 블랙을 한꺼번에 싹 다 풀었었잖아요 얼마 전에 술 먹방 하다가 누구 한 명이 블랙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야 블랙 싹 다 풀어버려 그래가지고 술김에 화김에 딱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블랙이 임펠타운이 전부 해제가 되면서 바로 들어온 거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만식이 망이 가가지고 패드립 쳤었던 거야 아무튼 오해 풀렸고 여러분들 양양 너도 나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어제 일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창구라가 문제에요 여러분들 창구라 그 새끼가 지 요거 더 먹기 싫으니까 BJ들 앞에서 요거 더 먹기 싫어가지고 지가 코드 유출한 거를 절대 발설을 안해요 개놈의 새끼가 아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들 아냐아냐아냐 아닙니다 예 요건 제가 많이 먹었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난이고 아무튼 뭐 나중에 또 만식이랑 만식이가 롤을 워낙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롤의 끈을 예 저버리지 않는다면 또 만식이랑 롤 아니더라도 보라 쪽으로도 만식이는 좀 이런 좀 많은 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중에 또 좋은 컨텐츠 있으면 같이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 또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뭐라고 어 월별로 볼 수 있다고 아이 그 짤을 보내달라 하니까 비응신 됐어 그냥 넘어가 아이고 우리 빼도프가 요즘 재방송에 유일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 열혈인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어 딱 100개 쏘네 그래 그래 아 롤 안해 롤 안하고 일단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예 만식이가 그래도 롤비제이니까 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시아라 사토미 여러분들 일본의 톱배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시아라 사토미는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대표 미인 여배우가 누가 있죠 어 영화 쪽에서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이제 그 이름을 알렸어요 김태희라고 하기에는 좀 더 좀 클라스가 더 높지 않나 어 좀 더 높을 텐데 이민정 아니 아 누구라고 해야 될까 어 손예진 정도 맞아 손예진이나 한효주 정도가 되지 않나 어 로컬에서 로컬에서 상당히 아무튼 어 이게 혼전 임신도 아니고 나이도 저보다 딱 한 살 더 많은데 이게 이시아라 사토미 하면은 또 제 또 카페에 예 결혼발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이뻐요 진짜 이쁘고 그 짤이 몇 개 있던데 보니까 음 짤이 또 있더라고 어 잘 가였나 아닌데 어 그 자리 있었는데 음 음 아 어 아닌데 사토미 사토미라고 지금 나오냐 어 아 그래 이 짤보다도 고멘이 짱이긴 하지 근데 그게 약간 일본 방송이라서 저작권 때문에 안될거야 이 대표적으로 이시아라 사토미 하면은 대표적인 강아지상 배우에요 웃을때 너무 그치 어 딱 이 웃을때 이 외모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저긴 없어 포메상이라고 아 포메 포메라니안 어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네 진짜 이쁘긴 어 약간 과즙미도 있고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즙미도 좀 있고 참 이뻐요 그죠 예 이랬는데 이제 그 대표 여배우 베스트5에도 들어가고 맞아 이 짜리야 고멘 어 어우 이뻐 아이 이뻐 아이 이쁘다 아이 이뻐요 너무 이쁘다 인정? 어 흠 드디어 이제 결혼을 했다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안 좋은 루머도 좀 있었어 어 약간 좀 그 섹스 중독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중요한가? 어 섹섹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 사람들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섹스 중독이다 뭐 중독인 게 어쩌라고 어 사회적으로 뭐 큰 파장을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어 방송 실수한 것도 아니고 이거 섹스는 섹스로 봐야지 섹섹바 해야 돼요 예 아프리카 내에서도 좀 섹섹바가 필요합니다 예 섹섹바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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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넘어가고 또 예 흠흠 어 유미아 아름이가 다시 도전을 해서 어 트로트로 좀 한 번 좀 날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하고 있어요 그 후보가 있다 이러면서 음 음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어 그래가지고 아 내가 개인 방송도 열심히 하겠구나 그 생각을 내가 얼마 전에 했거든 그 운영자님이 가끔씩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야 그 얘기는 진짜 공방을 자주 나간다고 파비를 준다 이건 아니래 물론 척척척일 수도 있겠지만 어 운영자님한테 척척척 이런 얘기는 좀 아니지 않나 하여간에 어 아프리카에서 부를 때마다 무조건 끌려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파비를 가는 지름길이나 이런 건 아니야 아프리카를 꼭 도와줘야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솔직히 내 생각에 파비는 그런 것 같아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 이게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아 좀 빨리 받으시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은 아프리카 한지 막 진짜 5년 6년 돼서 주는 것보다 2, 3년 1, 2년 딱 됐는데 주는 경우는 영향력을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치 그래서 유튜브를 키워야 돼 유튜브를 키워가지고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면 그 영향력을 보고 아 우리가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파비를 계약을 건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파비 시스템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영정 안당했었던 그 시기였는데 그때는 제가 약간 밀당 좀 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연락이 안 오다가 많은 BJ들이 파비를 계약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뭔가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하지 않으면 나도 뭔가 좀 그 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안되겠다 나도 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연락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사건 사고 엄청 저질렀었었죠 그래서 제가 파비가 만약에 된다면 진짜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기는 해요 드디어 땄다 뭐 이런 느낌보다도 아 그 먼 곳에 있던 내가 그냥 예스만 했어도 받을 수 있었던 그 파비를 이제 드디어 받는구나 이런 생각 제가 그리고 소속돼 있는 그 크리에이터 MC에는 유시스트라는 곳인데 뭐 글쎄 여기에 여기에 있다고 해서 뭐 아프리카랑 계약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곳이랑 뭐 그럴 게 없어요 전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프리카에서 나한테 뭔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다가 광고주가 광고를 줘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이걸 킹기훈한테 줄 것인가 이걸 양팡한테 줄 것인가 이걸 뭐 보겸한테 줄 것인가 아니면 이건 뭐 철구한테 줄 것인가 막 고민을 해 그러다가 아 코트님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죠 그럼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아 예 운영자님이 이렇게 아 이번에 어디서 이런 이런 게 왔다 혹시 하실 생각 있느냐 오 그럼 아 저는 너무 좋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랑 하는 광고는 따로 있는 거고 또 여기 유시스트에서 광고가 딱 들어와 코트님 저희 이번에 뭐 어디 뭐 향수 뭐 이런 광고 같습니다 한번 하실래요?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되죠? 이 정도 됩니다 어 오케이 저 무조건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네 솔직히 진짜 진정한 그 미래 자산은 유튜브가 맞긴 해 유튜브가 맞긴 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꺼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어제 어몽어스 하고 제가 그 좀 그릇된 행동을 하고 그런 걸로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릇된 민심이 생기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앞으로는 더 고난이겠구나 어 무조건 방송은 유쾌하게 해야 하고 진짜 그냥 죽을 때까지 척척척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냥 유튜버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 어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인플루엔서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성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은 성향에 굉장히 가까워요 방송하다 저는 이제 좀 막 찐텐도 자주 나오고 계속 억누르고 있는데 자꾸 이게 막 뚜껑이 열리려 그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인성을 계속 어제도 내가 방송하고 나서 굉장히 좀 후회를 했어요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왜 이거를 또 참지를 못해갖고 어제 또 그런 사단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유쾌하게 뭐든지 유쾌하게 넘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여러분들 앞에서도 시험대 같은 분위기 느낌이긴 해요 예 이제 진짜 매일 방송이 앞으로 내가 많이 유튜브가 더 크고 고정 시청자도 더 늘고 내 팬들이 더 많아지면은 앞으로는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나는 완전 그냥 그거였어 어 내 그냥 그 뭐라 그러지 내 스스로 그냥 나 혼자 가는 그 독고다이 같은 노선이었는데 그 노선이 편한 점은 내가 발언해도 자유롭고 뭘 해도 상관이 없어 누가 뭐라고 하네 아 그냥 네가 하는 말이니까 존중을 해주거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애매한 그 어딘가에 있어 나는 지금 이것과 여기 사이에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시대가 변했어 어 내가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게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느꼈어요 예 진짜로 어제 일로 느낀 게 아니라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예 나락 가는 유튜버들 나락 가는 BJ들 뭐 나락 가는 그런 스토리들을 보면은 아 이게 무조건 그냥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어 그렇던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면서 만약에 잘못을 했다 그럼 그 골든타임이 있어요 바로잡을 골든타임 그때 사과할 때 똑바로 사과하고 어 뭔가 제대로 된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저는 척쟁이에요 맞아 난 좀 척척척을 많이 하면서 평생 척척척하고 살아야 돼 사람이 본성은 숨기기가 힘들어 본성은 숨기기가 힘든데 많이 바뀌었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어 거기 맞춰가야지 아무튼 저는 이제 논란 크고 작은 논란 속에서 방송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게 이제 어찌 보면 BJ의 숙명인데 저는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예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들 실망드리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어제 욕을 많이 먹어서 좀 바뀌었어요 제가 예 음 봉준이가 괜히 메이저 된지 아냐 그치 그것도 맞지 내가 왜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냐면 얼마 전에 서비랑 했던 그 술먹방 그때 옆에 정말 그 뭐 근본도 없는 이상한 여캠 그 새끼 이름 뭐야 그 새끼 내 머리에다 칸초를 박살내는 거를 그 머리통을 세댄가 쳐맞으면서 와 잠깐 진짜 그때 진짜 찐텐 나올 뻔 했는데 어 꾸우 꾸우 그 새끼 어 말랑꾸 근데 그 새끼가 지코 형이랑 또 최근에 방송하면서 또 내가 뭐 뒤에서 막 연락하고 막 그랬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던데 그게 팩트야? 맞아? 어 그런 얘기 했었어? 드립이야? 미친년 아니야? 야 근데 그걸 드립으로 해야 돼? 아니 뒤에서 내가 무슨 연락을 해? 내가 지 난 이런 걸 못 참아 이해가지? 내가 뭘 못 참는지 알겠지? 다 참을 수 있어 방송에서 나한테 욕하고 때리고 해도 난 다 참아 근데 그런 건 싫은 거야 내 자존심적인 부분 어 뭐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하는 거 난 그걸 진짜 싫어하거든 어 방방바 좀 해라 이것도 방방바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 당시에 지코 형 방송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분명히 내가 좀 추첩스러운 새끼로 알텐데 그 전에 그년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콧박이들은 이거는 너네들이 문제야 왠 줄 알아? 내가 솔로면은 상관이 없어 내가 아름이랑 사귀고 있잖아 내가 아름이랑 사귀고 있고 지금도 잘 만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꾸우한테 뒤에서 연락했다라는 그런 드립을 내가 방방발을 해야 된다고? 내 이미지는 뭐야? 나는 완전 걸레 똥자루 쓰레기야? 그건 아니잖아 얘들아 이거는 그년이 문제야 어 이거는 팩트야 날조는 드립이 아니야 그래 존나 좋은 얘기했다 날조는 드립이 아니야 형님들 진짜 날조는 드립으로 받지 말자 어 이거는 아니야 날조는 하면 안 되지 어 바로 지금 그러면은 그 그 개그트년에 전화하겠습니다 어 존나 빡친자고 전화할게요 아 그년 내 번호만 따가고 아 맞다 랄프야 연락처 줘봐 예 네 연락처 줘봐 이거는 바로 잡자 얘들아 아니 왜냐면 여자친구 있는 사람한테 이건 아니지 인정? 네 그때 술먹방 끝나고 분위기가 그냥 아 다 수고했습니다 아 서바 너무 고생했어 아 그래 꾸우야 너무 고생했어 아 그래 하하가 너무 고생했어 얘들아 너무 고생했고 어 번호 좀 주세요 어 그래 내 번호 저장해 그래 다음에 또 볼일 있으면 보자 얘들아 와줘서 너무 고마워 어 이렇게 하고 난 안방 가서 바로 자빠져 자고 그러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24시간 비글지 14시간 갔단 말이야 남순이 집으로 어 지금 걔가 또 술을 많이 쳐먹었다고 하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장담한다 지코 형이랑 엮인 여캠들이랑은 절대로 내가 나도 안 엮길래 지코 형이랑 난 지코 형이랑 엮이면 좋아 근데 지코 형이랑 엮인 여캠들은 뭔가 뭐 좀 말하니 정신이 좀 이상해 걔네들은 꾸부터 해가지고 꾸까 꾸까도 그렇고 나는 걔네들 어 안 엮길래 어 잘했어 잘했어 그냥 넘어가 내 방송에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예 확실하게 또 하소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넘어가 뭐 넘어가는 걸로 하고 뭔 얘기 하다 말았죠 여러분들 음 아 BJ들 연락 온 거 BJ들 이제 그 이제 많은 BJ들한테 연락이 또 왔어요 예비도 왔었고 뭐 뭐 소룡이도 왔어요 소룡이가 저한테 뭐 선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소룡이가 또 굉장히 또 착해요 여러분들 예 음 음 소룡이 싹 보면은 어 이게 뭐 아 아 이거 대본 예 이거 대본이네요 대본 유출됐네요 예 그 소개팅 어 형님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해요 어 소룡이 집에 갔노 추록 추석 아니 비본 바뀌었습니다 이 비본은 그 철구 흉가 갔던 거 그거 비본인데 그 비본 바뀌었어요 예 이 비본에서 또 바뀌었습니다 예 음 추석 잘 보내라 마 예 형님 항상 고맙습니다 선물 갈 겁니다 에이 그런 거 보내지 마 다 보냈어요 형 고맙습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 고맙다 소룡아 오래 가자 예 형 이렇게 왔어요 예 저희가 그래도 좀 친합니다 예 노는 아 내가 얘기했지 노는 여러분들 소룡이 오늘 수고했다 어 소룡이 막 밥 먹은 노무현 노무현 이게 일배구요 노무현이 아니라 그냥 노자 붙이는 거는 사투리입니다 손투리에요 예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예 제발 좀 여러분들 그것과 그것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알겠죠 여러분들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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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대신왕도 나중에 언제 한번 진짜 예 보라식으로 합방 한번 해보고 싶네요 술먹방도 해보고 싶고 그 친구가 되게 좀 유쾌하더라구요 보니까 존나 유쾌해 애가 음 야무지입니다 그 삼룡이 삼룡이한테도 이렇게 카톡 왔었고 역시 코레아는 노트 음 파키한테도 왔었는데 철구코트 절하대 박광우를 응원합니다 아니구요 아니구요 예 흠흠 또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추석이라고 뭐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뭐 추석 잘 보내 뭐 아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예예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흠 흠 감사합니다 예 흠 자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그 명절이라고 BJ들끼리 이렇게 연락하고 이러는거 솔직히 30대 이상은 잘 안해요 예 지금 보면 다 20대 그 중반 20대 중후반 이런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나이대들을 보면은 30대 넘어가면은 솔직히 이런다 연락 오잖아요 뭐 주접이야 이러고 이제 그냥 어 그래 너도 수고해 너도 그래 뭐 잘 보내라 이렇게 말뿐인거지 예 말뿐인거지 음 그죠 어 30대 넘어서면은 이런건 사실 주접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동생들한테 오면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죠 예 얘가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죠 철구 세아한테 추석 인사 보냈던데 형 받았냐고 세아 아까 방송하고 있던데 응 세아 방송하고 있더라고 내가 세아 방 왜 들어갔는줄 알아 나 곰에 넣어놨는지 빼놨는지 그거 궁금해서 들어갔어 어 아직도 곰에 넣어놨더라고 미친 새끼 장난이고 세아 뭐 이렇게 조만간은 이제 계속 이제 그 그거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모바일 방송 많이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리고 뭐 당분간 어 당분간은 합방 같은거 안한다 어 왜냐면 내가 나가는거 자체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거죠 BJ들 입장은 제가 뭐 BJ 대표는 아닙니다만은 글쎄요 예 그냥 좀 치근한 마음 뭐 그런거 좀 약간 불편하면서 치근하면서 그냥 여러가지 마음이 공존하는거 같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뭐 동정은 아니야 그 치근하다는거랑 동정은 안 동정이랑은 좀 다른거야 예 동정은 안합니다 음 그게 맞는거지 어 입술 좀 바를까요 음 창현형 추정님이랑 합방한다고 있다고 음 그래서 어쩌라구요 그래서 어쩌라구요 예 여캠은 걸러 매일매일 외치는 새끼가 어 하루가 다르게 여캠 바꿔가면서 맨날 리니지 카드 카드 그거 뭐 뽑고 있고 이런거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창구라 역시 당신은 구라의 신이에요 예 전쟁성보라고 예 아 추정이가 찐으로 좋아한다고 아 진짜 음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소개팅때도 24시 했을때 창현 소개팅때 창현형한테도 내가 물어봤잖아 형 그럼 형이 진짜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은 뭐야 자기를 좀 가지고 노는 그런 여자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일까 뭔가 더 고단수인 여자 그러면은 남자 경험이 적지는 않을텐데 남자 경험을 엄청 많이 해본 여자를 좋아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어 음 음 약간 원숙한 여자라고 해야되나 어 근데 확실히 얼굴이 무기야 얼굴이 무기인거 같아 여자앞에서는 뭔가 이 좀 올바른 와꾸 어 올바른 와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속 안에 어떤 그런게 없는거지 증오나 분노나 뭐 이런 혐오감이나 이런것들이 없을거야 어 올바른 와꾸로 해서 올바른 정신이 기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어 그치 그런 얘기 있어 아니 진짜 있어 그런 얘기 올바른 와꾸에 올바른 정신이 기뜬다 어 그래서 그래서 저도 성형을 좀 할까요 예 이런 얘기하면 또 100% 살부터 빼 하겠죠 예 성형 안하구요 잘 아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진짜 오늘 보니까 이렇게 아프리카의 추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복 입고 방송하시는 여자 BJ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 어 여캔분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봤어요 오늘 유예디님 방송도 봤구요 쏘대장님 방송도 살짝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거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순수 큐티 월드컵 진짜 귀여운 여자 우리가 이제 이상형 월드컵을 했었으면은 자기 이제 BJ 어떤 취향을 찾거나 그런거였는데 순수 큐티 월드컵 나중에 제가 이런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 순수 큐티 진짜 귀여운 어 여캠은 걸러? 응 너나 걸러 형은 한복 입어본 적 있어 저는 어릴 때 입어봤죠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때 한복을 좀 입어봤었죠 그때는 네 풍투데이 켜놓고 순수라고 하하하하 누구 얘기하시는 건지 알겠다 하하하하 예예 근데 풍투데이는 풍투데이는 왜 들어가는 줄 아세요 BJ들이 내가 지금 어느정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어느정도 위치인지 내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거에요 응 내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거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프리카 보라 쪽을 슬슬 봤는데 슥 한번 봤어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좀 내려다보면서 아 어느 방송이 뭐 저기하고 근데 그러면서 문득 떠올랐던게 2020년 보라 루키들 보라 루키들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많은 사람들 나올거에요 보라 루키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일단 뭐 지금도 하고 있는 파키도 있고 이거 한번 써볼까요 2020년 보라 루키 2020년 보라 루키 어머머스 덕분에 재밌었다 아 어 군이 왔어 음 너 지금 뭐해 군아 뭐해 군아 방송 종료했구나 음 방송 종료했어 어 죄군어서 오고 그래 죄군 죄군이라고 하지 말고 어 야 근데 어제 너랑 계속 끝까지 갔었어야 했는데 어제 뭐 욕이 너무 많았어 많이 힘들었어 어제 매니저 줘야겠다 어제 많이 힘들디 어 나는 게임이랑 안 맞는거 같아 보는 사람들이 난리 났다고 야 어리버리 까서 그래 섹스 어 동갑내긴 너는 잘하는데 아 무슨 얘기야 어 무슨 얘기야 니가 나는 근데 그 얘기 어제 했다 죄군이 지금 왜 저러냐면 여러분들 왜 그런지 얘기해줄게 왜냐면 어제 우리 방송에서도 약간 좀 최근 왜 저래 민심이 좀 안 좋았었어 근데 내가 뭔 얘기해줬냐면 너가 오디오 물리는걸 엄청 싫어하잖아 그거에 강박있다 그랬어 이 여러 사람들이 막 떠드는 거기에서는 나서기가 힘들고 조용히 듣고 있는 것조차도 힘들다 얘가 MC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얘는 약간 턴식으로 오디오 채우는 걸 좋아한다 그 얘기를 내가 해줬어 그리고 실제로도 어제 니가 그래가지고 맛이 갔었던 거야 맞지 어 그럴 때는 그게 좋아 디코 세팅을 야무지게 어제 디코 세팅 얘기하면 어제 디코에서 어땠는지 기억날걸 다른 사람들 말 막 물릴 때 오디오 막 찌찌찌거리고 그럴 때 내 말은 거기서 빡 뚫고 나가지 그 세팅을 하면 돼 그 세팅을 하고 니가 듣는 그 소리도 이어폰 빼고 해야 돼 이어폰 빼고 스피커로 들으면서 해야 돼 어 나도 방송할 때 이어폰 안 끼거든 음 이어폰을 빼고 스피커로 좀 줄여놓고 방송 보는 사람들은 소리 크게 해놓고 다 같이 일정하게 막 쳐놓고 그렇게 하면 좀 편하긴 해 흑 음 이어폰은 이어폰 끼고 있어 나도 내줘라 어 그거 나중에 해달라고 해봐 어 흠 저 형은 오디오 뿐만 아니라 그냥 게임 능지가 없어 어제 코트형 계속 따라다니고 나 그거 존나 오히려 최군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해가지고 마지막 그 장면이 나온 거 아니야? 어 나는 어제 어제 하이라이트는 나는 그거 같던데 닐카님이랑 나랑 핫세 누나랑 셋이서 남아가지고 내가 이제 그 둘이서 약간 정치하면서 핫세 누나한테 핫세 누나 이렇게 어? 그거 뭐한다 그러냐 그거 보고 어 핫세 누나 이렇게 설득시켜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어 맞아 그래가지고 나 어제 그래서 최군이 근데 나를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저게 됐던 거야 음 그 판이 그 판이야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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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최군 그때 어 얘기했었잖아 음 아 아니구나 다른 판이었구나 어 난 그냥 네가 좋아서 따라다녔어 어 코트 따라다니면 오디오 채워질 것 같아서 따라다닌 거야 이렇게 얘기하길래 어 맞아 맞아 따라다니는데 웃겼어 나도 너 따라다닐 때 어 이 새끼 왜 이래 이 새끼 왜 이래 막 했었어 어제 계속 어 모르겠다 내가 어제 최군 방송할 때 채팅창을 못 봐갖고 음 근데 최군아 네가 그 느끼는 그 느낌이 내가 롤할 때 딱 그 느낌이었어 음 크 크루 대전 때 내가 느꼈던 느낌이 딱 그거야 야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물타기라는 게 이게 제가 비글즈 멤버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뭔 줄 알아 네 세상 순진한 척 하면서 제발 제발 채팅창 좀 신경 쓰지 마 제발 민심 신경 쓰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얘기하는 게 답인 것 같지 그게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팬덤이 있고 나도 어느 정도 걔네들이랑 이렇게 좀 뭔가 그런 팬덤이 좀 있어야 어 어 나도 팬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그런 물타기에서 내가 어 좀 더 세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 나는 그 팬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사소한 실수 조그만 거 하나 하더라도 아니 막말로 내가 얘기할게 진짜 진짜 딱 까놓고 얘기할게 딱 얘기할게 뭐냐면 같은 실수를 해도 내가 하면 더 욕을 많이 쳐먹어 그게 팬덤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좀 불합리함? 벽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그거야 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진짜 BJ들끼리는 다 느껴 30초 만두게 하더라 응 같은 행동을 해도 팬덤 없는 사람이 좀 더 많이 욕을 먹어 그래서 욕받이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우린 뭔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규모가 작고 그래서 여러분들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날 더 빨아달라 이런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 행동이 그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뿐이야 어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야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야 똑같아 이 지구 지구에서도 미국이 가장 저 힘이 세고 막 그러잖아 아닌가? 인구수는 중국이지 어 아무튼 어 그래서 어 뭐 제가 제 자존감 깎으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내가 우리 고정팬들한테 그것만 얘기할까? 내가 내가 애들 중에 비글질 싫어하는 세력이 많은 그쪽이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일단 그런 걸 떠나서 내가 그 얘기만 할게 그 우리 팬들은 제발 내가 욕을 쳐먹어도 좋고 그래도 좋으니까 어차피 민심 살리는 건 내가 살려야 돼 어 누가 나를 내 편을 들어주거나 뭐 이러면서 엄청 그런 그 그러니까 뭐가 내가 잘못을 하면은 안 되는 입장이야 나는 어 나는 조금 더 잘못을 하면 안 되는 입장이라서 더 조심히 하게 되고 더 민심을 살펴야 되는 게 맞아 앞으로도 방송은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다만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쪽수가 딸리잖아 여러분들은 쪽수가 딸리기 때문에 거기서 반박하고 막 그러라고까지도 안 할게 어 코트 까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내가 바라지도 않을게 쉴드 쳐줘라 이런 것도 안 할게 그거 되게 유치한 짓거리고 현혹만 대지 말아줘 여러분들이 뭐 솔직히 비글질 24시가 됐건 뭐가 됐건 중계방에 있건 여러분들이 그런데 거기서 막 나를 까는 듯한 그런 여론이 있을 때 여러분들만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어 걔네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하루짜리 민심이고 어차피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들만 현혹이 안 됐으면 좋겠다 어 나는 그거야 왜냐면은 현혹돼갖고 나한테 쪽지 보내거나 카페에다가 나 피드백하는 애들을 보면은 주워받고 싶어 어 솔직히 걔네들이 더 답답해갖고 막 한숨이 더 나오는 거야 나는 뭔지 알지 어 딱 그런거지 아무튼 여러분들만 저를 좀 많이 응원해주시면 그렇게 하면은 멘탈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멘탈 잡고 방송하는 거고 맞지 음 저를 좀 더 믿어주세요 예 좀 더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